안녕하세요. 채농장입니다. 미니 단호박이 2kg정도 되지 않을까 많이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일반 호박처럼 중간 정도로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정도면은 따야될 미니 호박인데 아직도 더 자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숫꽃은 더 피려고 하고 안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상으로 채농장에서 전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며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채농장이었습니다.